아 근데 이거 만드시다가 나중에 재미 느끼셔가지고 계속 실이 없는거 좋아하시면 어떡하죠? 재미있을 것 같긴해요 실이 디테일한 척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제가 만드는 애 쟤도 지금 심도 연결하기 때문에 약간 스팀펑크나 이런 쪽에 복고적인 느낌 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볼트 같은거 붙여놓고 실내 연결하고 아 근데 힘들어 막상 해보면